자 제게시피의 메달오브아노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달오브아노 이건 티어1이래요. 그러니까 스팀하고 오리진을 둘다 있는 그 메달오브아노요. 그러니까 현대전인데 워파이터에 바로 이전거요. 그렇다고 하네요. 뭐 저는 이미 예전에 한번 크랙으로 깼었고 이제 험블번들때 그때 정품을 좀 사서 하긴 했는데 정품을 사서 이제 본격적으로 멀티라 시작하긴 했는데 멀티가 그렇게 재밌진 않더라구요. 어쨌든 캠페인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리도는 언제까지는 보통이에요. 쉬움은 제가 제일 처음 했으니까 제가 이 게임을 제일 처음 했을 때 했으니까 보통을 하죠. 몰라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 게임은 저장이 굉장히 많을거에요. 그들이 들고 나이가 그들을 시득이하고 새로이 그들을 잡아먹었다. 태양이 지고 아침에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게 되리라. 아무 키나 눌러서 건너뛰기. 뭘 건너뛰는건데 이 글자를 건너뛰는거야? 아니면은 내가 여기 첫번째 볼 컷신을 건너뛰는거야. 첫번째 볼 컷신을 건너뛰는거에요. 우이이이이 아 어 어 내 총 대박 뭐가 안보이는데 그게 사격이 아악 뭐가 안보이는데 그렇게 사격한다고 맞을까? 뭐했다고 벌써 6개월 전이야 뭐했다고 난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 게임이 과거로 돌려보냈어. 일렉트로는 아트 재고 아 동전 close to the ELSA 대가 아니면 동전 close to the saw 대가 다이스 재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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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얘들아. 배주 못하니, 얘들아. 위장 잘한다. 근데 우리가 안에서 소란 피우면 밖에 있던 애들 다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아? 아뇨? 염소다. 염소로 조심해. 게임 게임을 모두 여세로 만들어버릴지도 몰라. 아, 염소가 너무 많아. 염소 바시아. 다 지나갔잖아. 다 지나갔잖아. 내가 뒤를 볼 수 없어서 정말 아쉽구만. 간격 붙여서 뭐하게. 누구? 어디에? 오지가 않아. 오우, 천장이, 옥상에 있네. 스나이퍼. RPG구나. 건물이 있나보네, 뭐. 에? 왜? 이봐, 우리 그쪽 편이야. 거짓말이야. 우리 너희 편 아니야. 어어, 어어. 우리 너희 편 아니야. 으아! 워우, 쟤 방금 내 트럭 통과한 거야? 호호호호우.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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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우. 렌즈 플레이, 아니, 렌즈 플레이. 모션 불러 조심해, 모션 불러 조심해. 아! 뒷좌석을 조심해야 되겠구만. 어, 갇힌 거 같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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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마우스, 마우스 감독. 마우스 감독.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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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감독 왜 이렇게 높아? 어디, 어디로 가야 마우스 감독. 어, 이거 아닌데. 게임 플레이. 게임 플레이 왜 이게 있어? 마우스 감독 왜 이렇게 높아? 오우. 드렇게 높네. 오우. 왜 이렇게 높아? 이 게임은 마우스 감독 왜 이렇게 높니? 좀 더 줄여. 기다려봐. 나오기 전에. 야, 이 정도면 엄청나신, 엄청나신데도 상당히 마우스 빈도 높아. 최저, 최저. 설마 이런, 이런다고 해서 게임이 날 엿먹일까? 야, 이게 제일 낮은 거야. 근데 나한테는 살짝 높아. 내가 마우스, 마우스 자체적으로 좀 감도를 낮춰야겠어. 어, 이건 너무 낮은데. 이건 너무 높은데. 어, 이건 너무 높은데? 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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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마우스 감독에 내가 아, 자체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거야. 오오옹. 어, tinham più 전 много 기준으로. 오옹. 오옹 WeronQUbs 미치Xise. 이 temporada은 진행. 겨Прste. 가꾸? 야 야 내가 사격을 좀 못해 정말 사격을 못해 그건, 그건 좀 어 양해 부탁해 야 어떻게 된 게 어 그냥 메달 오브 아너가 워파이터보다 더 조준 아군 사, 아군이 사격을 더 잘하는 것 같애 그니까 일반 워파이터에서는 그냥 그냥 서로 탄약을 낭비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사격을, 사격이란 게 뭔지를 제대로 보여줘 워우 오우 방금 그 칼질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 사고 지점을 확보하라 오우 워우 오우 오, 시체에다가 칼질하는 것도 있네? 오우, 야 이거 좋다 야 어떻게 된 게 오래된 게임이 현대, 그 예전, 오래된 게임이 약간 최신 것보다 더 좋아 물론 그 워파이터가 최신이라는, 최신이라는 소리는 아닌데 어떻게 된 게 게임, 게임 자체 퀄리티는 이게 더 높아 봐봐 난 죽은 시체에다가 조준하지 않아도 근적 공격 누르면 근적 공격 누르면은 자동으로 머리 쪽으로 칼질이 돼 그냥 어 내가 굳이 이 허드를 눌러야돼? 어, 가자 뭐해 가자 뭘 별야별 걸 다 임무 성공이라 이 게임은 아, 우리 선 우리 어, 아우아우아우 어, 물 우리 선광탄 없었어? 와우 근데 굉장히 효과적이었어 굉장히 효과적이었어 애들이, 어, 슈루탄, 슈루탄 어, 여기선 슈루탄 무서워할 필요 없어 아, 무서워, 무서워해야 돼 이제 그니까 이제, 이제는 탄약을 조금 예전에는 탄약 그니까 워파이터에서는 탄약을 조금만 써도 탄약 요청이 됐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어 탄약을 조금만 그니까 탄약이 정말 없을 때만 요청이 가능해 봐봐 어떻게 된 게 옛날 게임의 퀄리티가 더 좋아 그니까 콜오디티2가 더, 네 나은 게임인 것처럼 참 웃기지 않아? 시장 지역을 확보하라 알았어 헤드웨이 콜모골 조심해 알았어 나 샷건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친구 밤! 아오이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면은 아, 누가 아군이야? 아, 너희가 아군이구나 얘가 나선 거구나 미안 내가 멍청했네 옥상에? 옥상? 옥상에... 아, 반대편 옥상이었어 미안 봐봐 쟤네들, 쟤네들 적어도 사격은 그니까 사격다운 사격은 하잖아 슈루탄 먹어라 으아 슈루탄 던지는 모습이 약간 어색한데 적어도 서로 뭐야, 슈루탄을 무서워하긴 해 근데 내가 이 게임에서 슈루탄 표시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어, 수전증 어, 권총이 들 때마다 수전증이 있어 어, 내가 차 으아 아, F로 눌러서 미아 E를 누르면 되는 건 줄 알았어 칼질로는 똑같은 거 없어 우리는 무조건 발길질을 해야 돼 뺑 워파이터처럼 좀 어... 전문가처럼 행동하는 건 없네 와우,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 오 오 오 쏘면 안 돼? 나 쏘는 게 쏘는 게 더 좋은데 오? 레이저 조준기도 있었네 제대로 쓰지도 않을텐데 이따 써 나의 근적 공격 흐야! 워우! 나의 위치를 바로 알았어 기다려봐 근접공격 봐봐 계속해서 근접공격 어 잠깐 나 서인이 앉아있니 근접공격을 하면은 적 쪽으로 계속 카메라가 바라봐줘 이게 얼마나 좋아 너희들 나 못보지롱 나 못보지롱 나 못보지롱 안 보이지롱 보이나? 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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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내가 뭐하러 언패럴하니? 칼질이 있는데 나 칼질이 있어 너무 걱정하지마 어? 아직 어두워 나도 근접공격 어떻게 하는지 알아 칼질 봄봄봄 나는 도대체 지금 어떻게 앉아있는거니 아 어떻게 서있는거니 방금 그거 서있는거야 브리칭 브리칭 흐야! 문을 여는 문을 아오이 어우 이제 비치구나 문을 여는게 그렇게 멋지진 않다 쏘지마 한방 뭐라고? 엄폐하라고 이미 다 죽었는데 뭘 엄폐를 해 어우 밝아 어 기날려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이야밤 칼질은 한 번이면 돼 근데 난 그냥 재밌어서 두 번 이상 한단 말이야 됐어 내가 권총으로 이 세계를 다 평정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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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왼쪽 알트? 알트 어떻게 보는데 왼쪽 알트 제대로 누르는데 안돼 아 피스톨 마스터 알았어 내가 권총 얼마나 잘 쏘는지 보여주겠어 와우 봐봐 여기 슈루산이 슈루산이 더 저게 슈루산 표지구나 근데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아 아 어디? 안녕 훠 아오 어어어 게임에 집중해야지 측면을 우회하시오 알았어 어떻게 우회하는데 오른쪽 오른쪽 내가 굳이 허드를 눌러야 눌러야 볼 수 있는 거야? 똑같이 여긴 슬라이드도 있어 탄약 좀 탄약 안 줘 아직 좀 덜 썼대 와우 게임이 똑똑하네 측면을 칩시다 측면을 칩시다 측면이 어디야 어디로 내려가는 거야 몰라 위에서 아래로 쏘지 뭐 얘들아 어 어디로 가야 돼 어 아니요 에이 어 뭐야 아직 중계관총 사수 처리 못했는데 오오 오오 조심해 으아 그렇게 조심할 것도 아니었네 이봐 칼제랄 한 방이면 됐어 어 어 이 틈으로 어떻게 사격을 할 수 있었던 거지? 나 한번 저 안테나 쏴볼래 아 여기 한 쏘면 맞네 원래는 안 맞아야 되는데 오케이 랜 랜 랜 봐봐 나 원래 저렇게 멋지게 딱 까져야 되는데 내가 하면은 난 자꾸 문이 부셔져 어 언젠 없었기 없.. 없을 것 같았어? 피스톨 마스터 피스톨 마스터 절대 포기하지 않아 어 마더구나 나의 목표는 피스톨 마스터야 어떻게 올라가야 돼 스페이스바? 아닌데 야 나는 오 고마워 으 으억 어 멋지다 이거 워파이터에서 없던건데 난 처음에 무전소리하고 말소리가 별도로 들.. 같이 들리는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게 느꼈거든? 그니까 콜 오브 히트는 그렇게 안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소리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니까 이게 없으면 좀 허전하다는 느낌을 많이 해 어 슈루탄 다 썼어! 야! 슈루탄 좀! 쾱 producing 이봐? 슈루탄 좀? 나를 위한건 없나보구나 슈루탄 안주네 얘는 임무 끊을때까지 슈루탄 따윈 없어 네..어쩔수 없이 뭐 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두두두두 뭐 애들이 알아서 나 죽으니까 뭐 내가 굳이 뭐 무리할필은 없을거같에 오우 안녕! 칼질! 흐야! 흐야! 예! 왜 이렇게 뭐.. 왜 이렇게 칼질을 마음에 들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우 두 명 두 명 간다 칼질 마스터! 흐야! 범밤 안돼 안돼 손 내려 손 내려 손 내려 손 내려 에헤헤 아 이게 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 가는 길이 있나? 아 여긴 없어 뭐야 이봐 게임 제작자들 내가 이거 발견 못 할 줄 알아? 어? 저거 감히 어디다 공중에다 붕 떠 놓으려 그래 어? 우리 게이머는 저런 디테일을 본다고 하지만 뭐 옛날 게임이니까 이런건 이제 수정도 못해 옛날 게임이잖아 우리가 지적을 해봤자 어차피 바꿀 수..어어 바꿀 수가 없다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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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하게 열어줬네 안녕? 아 이미 다 죽어버렸구나 다시 피스톨 마스터 모드로 미안 뭐라고? 칼질! 아 미스 이미 충분히 충분히 시간 낭비 안하고 있잖아 뭐 노력은 하고 있다만 아뇨? 오우! 기다려봐 어 이미 권총 한번 썬거 같은데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이미 시차같은데 어 어 복탄! 으악! 우워우 위험해 씨 망할 버전 수리 어어 잘 됐네 잘 됐네 잘 됐네 우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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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진작에 좀 말해주지 우워우 우워우 왜 왜 저스.. 뭐야 우리 미끼 터졌을 때 그 얘기를 하는거지 아 나도 뭔가 좀 심각 어 저렇게 문을 열어보고 싶다 게임 안에서 나는 어디 가야돼? 아니 앞으로 가면 돼? 아 앞으로 가지 뭐 뚜두두뚜 뚜루루루뚜루 우워 클리어 이제 나스스 이 마우스 감도에 적응하고 있어 어어 워우 저스케 내 아군 사각하고 있어 나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갈 수 있을까? 아 여기서 이제 분기가 나뉘는거야? 나 이리로 갈래 메인 메인 길은 알아서 해 우리 이쪽으로 갈게 수가 맞잖아 피스톨 맞어 크앗 칼질까지 보너스 어우 나 이거 무슨 동물인줄 알았어 칼질 크앗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오우 원샷 투킬 이봐 너희들 뭐해 우리가 여기 뭐 여기 까지 오는 동안 너희들 뭐하고 있어 이쪽이지? 이쪽 같애 이제 나 어떻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알거 같다고 여기 또 적 나온다? 왜 안나오겠어 이렇게 탁 트인 공간이 돼 왜 안나오겠어 적들 다 어디갔어 옙 적이 없어 이스 옙 공습지원들 기다려라 이봐 그냥 우리가 가서 C4 하나 설치하면 되지 않았을까? 굳이 여기서 어 공중지원을 했어야 돼? 와우 와우 와아 그래 이런 디테일도 있어야지 워파이터는 아무리 터뜨려도 저런거 없단 말이야 어어 그냥 시야만 흐르지 이봐 그냥 안쪽에다가 공중지원을 하는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냥 문 여는거는 C4로도 충분했잖아 공중지원이 아니라 이때는 아직 C4가 아닌데 그.. 아닌데? 그렇게 C4가 비싼것도 아닌데? 권총이 너무 잘..잘 먹혀서 좋다 이 게임은 기다려 나 피스톨 마스터 이거는 절대 끝나지 않아 에 에 워우 누가 자.. 누가 누가 나한테 자꾸 명령질이야 몰라 아무나 맞겠지 어 어 어 이쪽은 열리구나 갈지! 갈지! 안 보이지만! 일단 하는거야 대상전! 야 곤충지원이 엄청 빠르다 안녕! 칼질! 괜찮아 나의 아주 아주 빛빠른 어 빛빠른 칼질 하나면 다 끝나 나는 나는 그래 이런 협동 좋아 흐으으으으으으악 흐으으으으으아 도와이스야 뚜뚜뚜뚜뚜 오 아군이니.. 오! 저기구나 칼질을 너무 즐기는 것 같아 피스톨 마스터는 절대 멈추지 않아 그게 맞을거라 생각해? 물론 한 대도 맞췄지만 수고했어 이미 자세는 낮춰있다고 아이쿠 아프겠어 이건 더 아프지 예스 얘들아 우리 여기 있어 권총을 마우스를 아무리 빨리 눌러도 그렇게 연사가 빠르진 않네 아우이 아우이 저기있네 저기있네 쏴 멍청이들아 뭐해 쏴 조금만 시간 들여서 조준하면 다 헤드샷이야 애들은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게 아니어서 넋독 넋독 대박 대박 마더 저쪽 문 좀 열어주지 않을래? 열쇠가 필요해서 말이야 흥 공중지원이 필요하겠군 대박 폭발 지점이 틀렸어 어 여기서 또 교전이야 얘봐 난 슈리스턴 언제 쓰면 받을 수 있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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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 우! 아! 에! 에이 필요없어 이거 쓸래 장거리 교전이잖아 그땐 이거 써야지 근데 뭐가 적인지는 모르겠다 뭐 봅슬레이? 미안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리거든? 제대로 좀 말해줄래? 얘는 어깨쯤에 총 맞았는데 소총탄형 맞는데도 죽을 생각을 안해 이봐 나 혼자 교전하는 동안 넌 멀리서 도망치고 있었어? 시뻤뻔해 문 열어라 왜 나는 문을 열 수 없을까 내가 아무리 이 새끼한테 탄약을 요청해도 얘는 탄약 이미 있다고 탄약 안줘 봐봐요 내가 얼마나 써야되는지 한번 보자 니가 나한테 탄약을 줄 때까진 넌 절대 못 지나가 이봐 어우 왜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얘 얘가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엄청 무섭게 생긴 친구네 가자 무섭게 생긴 친구 놀라 어 이게 엄폐라고 한거야? 우리가 다 죽였잖아 오! 슈루탄 오! 슈루탄 오! 슈루탄 이렇게 차는 거였구나 슈루탄 하나만 더 집을 수 있지 않을까? 응 오! 쟤들 다섯 개나 있어? 이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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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 개밖에 못해 슈루탄 밖에 안줘 무릎 두 대만 쏘고 하는건 어떨까? 피스톨 마스터 진격 사이드 클리어 너무 조용한데? 뭐라고? 미안 뭐라고 못들었어 다시 한번 말해줄래? 왜? 차량이 어디야? 아 여기 너무 어두워 아 이.. 이거 기다려봐 피스톨 쏘드 마스터 흐앗! 피스톨 마스터 좋았어 한은 한 대도 안 맞았어 어어 기다려봐 아 그냥 거기 가만히 있지 왜 머리밖에 조준이 안되는거지? 왜 머리밖에 조준이 안되는거지? 내가 토끼인가? 어 내가 토끼구나 어 내가 토끼구나 나이스 내가 알아서 하지 흐앗! 아 자꾸 문이 부셔져 무슨 일이 있었나? 자꾼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아우이 아우이 미안 지금 너무 시끄러워서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 제대로 좀 말해줘 흐흐흐 늙어보이는 녀석은 쏘지마 내 눈엔 다 늙어보이거든? 이미 밖이야 마지막 건물을 확보하시오 알았어 내가 절해야지 안녕 이씨 마스터 마스터 에 아 재소라고? 알았어 어 제대로 한거 맞지? 어 제대로 했네 몸수색 있겠습니다 혹시 아 혹시 마약 있어? 어 좀 피우고 싶어서 그래 야 어떻게 된게 옛날 게임이야 길이가 다 길어 마음에 든다 미션 하나 단 거의 30분급이야 이런게 싱글플레이지 땡 네 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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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거 탈발밤 여러 곳에 있다며, 모든 게 вик치고 있는 거에요. 모든 것들은 넓고, 그냥 내 짓을 걸어. 응? 알겠지, 넘를 찾아라. 찾아라. 도 죽을 ich도. 아, 뭐지? 왜 우리에 믿을지? 우리에게 우리는 정의 Zone을 하고? 왜 우리에 믿을지? 응? 응? 내가 사귀를 하려고, 어떻게 한 사람을 가고 싶어? 알지 모르겠는데. 전쟁이 어디가? 최애cot. 최애cot? 뭐지? 파스터. 외래의 왕이. 최애cot. 어디? 몇 개? 몇 개. 500 선을. 더 큰 차가 필요할 것 같아. 자 그렇게 일단 첫 번째 파트만큼은 30분까지만 진행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 해야 될까 다른 것도 좀 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그냥 이거 같은 경우는 시간봐서 미션이 한 25분 정도면 미션 2개 진행하는데 이것처럼 한 30분 가까이 되는 거라면 미션 하나당 1개씩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Like button 누르시고 관심과 제 채널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메달 오브 아너의 다음 파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뽁!